이게 뭐예요? 우와! 아 오늘 한 번씩 한 번 하더라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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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유튜브에선 주장이라고 생각하겠지? 아냐아냐 아 저기요 앞에 좀 비켜주세요 저기요 시야를 다 가리고 계시네 저기요 유튜브 친구들 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구독 눌러주시면 용서해 드릴게요 헥! 어! 아 지금 심장해!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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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안에가 엄청 굉장히 깔끔한데요? 어 뭐야? 진짜 근데 엄청 크다 엄청 깔끔하다 나 생각보다 사실 좀 누워야 될 줄 알았는데 키오스크로도 있네요 8시간에 루어터는 12만원 찐납시터는 기본 12시간이거든요 13만원 오 새벽에서요? 네 24시간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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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사보시마자 바로 가져오시면 오오 나 오늘 한번 먹어볼까? 아 오늘 한번 손 좀 풀어야 되나?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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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가 지금 와 있는 곳은 인천에 지금 도심 속이죠? 선대도에 있는 선재낚시공원에 왔는데 사실 낚시터라고 생각하면 좀 노후됐다고 생각했었는데 굉장히 신식이고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엄청 크네? 여기에 다양한 룩고기들 많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탕수육도 못 먹네 그럼 혹시 돈가스는 돼지 잡아와야 되나요? 그거 아니고요? 돈가스 돼지 돼지 물회요? 네 물회도 물고기 잡아와야 된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물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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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가스 안이 많아가지고 돈가스 안이 많아가지고 돈가스 안이 많아가지고 구멍 괜찮아? 음 음 탑튜브님 인스타그램으로 우행동 캠핑 여쭤본 사람이에요 친절하게 답변 주셔서 감사해요 또 다른 거 물어볼 거 있으면 그냥 여기서 굳이 막 후원 안 해주셔도 그냥 채팅으로 물어보시면은 제가 그냥 다 대답해 드리거든요 편하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да 네 가자 고 꼼고 Plain 엎 은 그래두 가면 그 처론 쫓아 누 halfway 牧 40 이 세트는 멍멍신 껍질 벗겨서 쓰라 그러던데 그래서 호캉스나와줘요 호캉스야 포함되서 퍼떼 도착 베뜨대는 어떻게 메는지 모르는데 베뜨대는 어떻게 메는지 몰라요 바느질 누가 낚시터에 옷을 이렇게 입고 와? 낚시터에 옷을 이렇게 입고 오지 마세요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저 바다 위에 있는 건 줄 알았어요 바다 위에 방갈로 떨어져 있는 건 줄 알았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왔어요 이렇게 입고 온 게 모르고 하지 마세요 진짜 모르고 왔으니까 바다 낚시더라고 해서 바다에 있는 낚시인 줄 알 것 같거든요 안녕하세요 아이스크림 사 먹으러 왔어요 아 네 랜지요 아니요 저는 이웃을 만들었어요 옆집 사장님이랑 친해졌어요 제 거 물리면 잡아주시기도 하셨거든요 낚시할 때 다른 사람들은 담배 피는데 나는 아이스크림이라도 먹어야지 너무 좋아 선생님 이렇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이거 바로 내려면 되죠 그럼요 그럼요 되죠 네 좀 이따 또 놀러올게요 소장님 키 바꾸러 드세요 탱크보이 선생님 많이 잡으세요 판빵 됐어요 에어판맨 참아 여기 여러분 이렇게 맛있게 드셔봤어요. 물고기 잡았거든요. 이거 아가미도 있고, 이거 지느러미도 있고, 물고기. 화장실, 너 밑에 붙어있는 애도 보여요. 밑에 이거 띡고 하는 애들 대단해요. 엄청 많이 붙어있는데. 이거 이렇게 잡으면 닦고로 올려주더라고요. 잡았다, 드디어. 사장님 감사합니다, 둘째 감사합니다. 잡았다, 드디어 잡았다. 참돔, 참돔. 잡았다, 드디어 잡았다. 어깨 자신감 붙었어. 제가 물고기 원래 무뚝뚝 잡고 그랬는데, 뱅에돔에 한 번 쓸리고 나서. 그런 거 막 생겨가지고, 물고기 잡기 무서워요. 참돔, 참돔 잡으세요. 참돔 잡았지요. 참돔 잡았지요. 사장님! 사장님, 여기요. 수고하세요, 사장님. 아, 카운터 약받으러 가야 되겠다. 선생님, 제가 이거 잡아올게요. 네. 저 참돔 잡았습니다. 살짝. 저 약이랑 밴드 좀 주시면 안 돼요. 사실 제가 손을 베어 가지고 왔거든요. 지금. 제가 겁을 먹어가지고, 아가미에. 아, 여러분. 팁을 알았어요. 가만히 있으니까 안 물어요. 천천히 끄니까 물어요. 얘네가 내가 봤을 때, 살짝 수면 위에 떠 있는 것 같아. 한 마리도 잡는 거. 아, 이제 감 잡았어? 이거는, 일단 낚시는 감이에요. 보여줄게요. 들어와. 이렇게. 이렇게. 하단 배경. 나, 뭐 있어? 뭔가 날 쩔는데, 진짜. 아, 잠시려. 손잡이가 날아갔어. 손잡이가 날아갔다. 손잡이가 날아갔어. 손잡이가 날아갔어. 손잡이가 날아갔어. 손잡이가. 손잡이. 손잡이가. 내 손잡이. 아니, 뭐가 떨어진 거야. 근데 쥐가 떨어지진 않았어. 너 뭐지? 뭐지? 왜 손잡이가 없어..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지금 오셨어요? 왜 지금 오셨어요? 차 엄청 막혀! 진짜 저 찌발이에요! 찌도 모르는데.. 잡았어? 네! 참돔이요! 네 사장님 드렸어요! 오 잘했어! 옆에 사장님이 저 채비를 해주셨거든요.. 저 찌발이 모르는데.. 알려드렸어.. 이제 오셨어요.. 이거 유로투에서는 이렇게 많이 달아야지 잡혀요.. 진짜요? 정밀인데.. 사진이 많으면 안돼.. 이만큼 많이 달아요.. 이거 완전 팁이었네.. 내가 이거 5분안에 보겠는데.. 진짜요? 아 그럼.. 근데 저번 만났을 때 저를 속이셔서.. 실례가 좀 안 나요.. 오! 뭐예요 이게! 이거 헬기잖아요! 외국은.. 소시지잖아요.. 우와 진짜 소시지를 쓴다고.. 이거 진짜 이거 써요? 네! 이렇게 낚시를 항상 죽이려는 게.. 단은 끝이 살짝 나와있어야 돼요.. 살짝 나오게.. 그래가지고.. 육셋이.. 네 깨스티.. 오 좋아! 가볼까요? 아 비키 봐.. 비키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여기 물어보세요.. 다 떼 먹고.. 유로투.. 찐으로 뭔가 아시는 분이.. 진짜가 오죽다.. 다른 분들은 전부 다 이렇게 얘기 안 해버리는.. 다 딴게 하라는 분들이 계시는 분들이.. 지름 갖다 먹었는데.. 진짜로 물었네.. 나 유로투에서 고개 엄청 잘 잡고.. 나 지난번에 얘기 안 쓸 때.. 한 30마리 잡았어.. 시장님이 고만 잡으라고 그래가지고.. 끝났어.. 고개 엄청 많아.. 이거.. 이거 못 잡으면 안돼.. 자 5분 타이머 좀 재주세요..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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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진짜 들어갔다.. 오 뭐야 뭐야.. 진짜 5분 났어.. 너무 늦게 찐거죠 지금.. 어.. 내가 잡힌다고 하면 잡히는 거야.. 방금 찌가 올라왔다 하잖아.. 애들이 미끼를 밀고 위로 올라왔다는 거야.. 원래.. 빌바바바바를.. 어.. 저기,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예예예예예.. 안들어.. 소도대죠?? 아니.. 실패.. 소돈대입니다.. 찌가.. 속도루 다이네.. 뱉뱉 아 근데 지름이 끈을 때 끝마저것 같아.. 어..? 아 밤에 낚시하는 게 좋네요.. 찌가 잘 보이네요.. 들어갔다! 잡혀! 잡혀! 제가 들어갔는데요? 좋아! 야! 체스 해야겠어! 내려갔을게 괜히 기분이 좀 해보는거 같아 비행기 좀 못하고 중요한 건 사실 이거 못하고 싶어서 먹어야 돼 말치랑 계란찜 2개 해야지 5분간에 일찍 온다 이러고 왔으면 좋겠다 왔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잘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겠다 여럿 너무 부드럽다 여럿 맞추려나? 여기 윈호 몇 마리는 없어요? 여기 잣도가 있잖아 저 돌돈 캐치 잘해요 얼마전에 도문대에서 잡았나? 도문대에서 돌돈 옷장 잡았어 제가 근데 그런 말 많이 들어요 되게 생긴거라 하는 짓으로 봐서 나한테 더럽지 못할 것 같다고 옷도 뭐 근데 오버도 있어 진짜 탑독도 있어 진짜 한 번에 탑병영 가가지고 한 오랜만에 있는 거 잡았어 아 저 한 백마리 잡았어요 아니 막 너무 많이 잡아서 뒤에 있는 막 호르신들 막 감아가지고 막 손문에 나눠드려도 있어 무릇! 저! 저! 아 감사합니다! 여เพ이 phenomenal 웃어보는 공격 그치 데려 politicians 앙 와 mating jug 우와! 서서! 저희가 좀 사줘야겠다 우와! 윤활 엄청 커 윤활아 내 거 다 필런스 잘 봐 네! 보고 있을게요 우와 내 벌써 230이거든요? 우와 이게 뭐예요? 줄이 있어 줄이 끝에 점들이 있어요 꼬리에 우와 액션 주면서 잡았어요 그냥 끌어오다가 아 이게 얼음금이래요 이것도 유튜브에선 주작이라고 생각하겠지? 아니 아니 0점 조금짜리 아 집어봐 물로 들어오는 거 같아 조금 보여요? 나 진짜 큰 걸로 잡았다 그쵸? 아이고 아이고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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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아 동동네가 진짜 맞네 이거 진짜 다 동동네 어우 힘 너무 좋아 커 커 커 살짝 살짝 내가 잡은 건 아니지만 묶어야지 이제 우리 간지러올게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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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벗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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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오 울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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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감생할게요 하나 둘 셋 감생 오케이 부었어 잼동이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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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근데 무게가 꽤 있네요 무게가 좋은데 오 뭐야 완전 잘 끼시는데요? 뭐야 참돔이 왔어요 그쵸? 참돔? 참돔 아 감사합니다 이거 참돔 아닌가봐요 참돔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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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참돔 오 사지 좋아요 사짜 사짜 응 사짜 참고 여기는 기본이 다 사짜구나 두두두두둑 사장님 반무리야 사짐 같이 나누기 나누기 넌 잘 잡는거 같은데 지금 저녁때가 천에 티비타임 지나서 가고 나와볼네요 더워가지고 애들이 활동을 안 했나봐요 어 참돔 우와 화자x2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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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것 같다. 여러분 조금 더 낚시할까요? 아니면 내일 다시 할까요? 내일 아침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리? 오케이. 정리해라, 지금. 정리하고 자로 갑시다. 배우지 않네요. 어떻게 해요? 차량이 많이 가져가서 좋아요? 그래요? 그럼 더 드릴게요. 네. 내가 알기로 홀코팀도 여기서 잡으면 딱 적당히 먹을 만큼만 하면 되니까 같이 나누면 좋잖아요. 사랑하는 거. 사랑하시니까. 상금이 두 마리니까. 술 한 마리 더 드리고. 아니, 여기야. 왜 그랬어? 어우, 여섯 명도 충분히 자는 공간이네요. 화장실 두 개다. 우와, 대박. 화장실 두 개짜리다. 여기 앞에 뷰가 진짜 이쁘대요. 우와, 여기에서... 아니, 20명 자겠는데? 너무 크죠? 깔끔.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낚시터가 전체가 다 보이네요. 잘자요? 넷. 네, 감사합니다. 영광이죠. 영광이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